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총 50여 만 명의 방문객들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에 함께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한 공론회장이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 최대 정책축제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회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아래 총 50여 만 명의 방문객들이 온라인 박람회에 함께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토크와 문화공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48곳이 뜻을 한데 모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방람회 중에서는 최초로 1인칭 시점에 3D 가장 온라인 기본소득 전시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방람회에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외 정책성과와 비전에 관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경기도는 잇따르는 자료 공유 요청에 따라 기본소득 방람회 홈페이지를 온라인 상설 전시관으로 전원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